이 그림의 제목은 미움받은 남자예요 미움받아서 공격당하고 미움받아서 지금 머리는 까치집이 됐고 이걸 보면서 미움받은 아픔을 좀 청산하라고 여러분이 모든 애고들이 미움받은 아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픔 열등이로 잘 안 들어가요 거부하니까 제가 이 미움받은 남자를 그려서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미움받은 남자 좀 인정하고 치유되라고 한번 그려봤어요 되게 미움받아서 아픈 남자였습니다